그래서 제가 바로 풀 잡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도 부서 없이 진짜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제가 밖에 펴져 있는 반나시 우주님이 23년 전에 우여차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봉사장에 있는 남서 선생님께서 어느 선생님이 자기한테 선물을 줍지 주고 대답으로 받는 중인데 백장을 자기한테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서 선생님께서 야 이 종류는 울산 밖에 쓸놈이 없다. 울산에 갖다 줘라. 그래서 제 사무실에 오게 되었어요. 나는 내 불교로 하네. 나는 나를 안고며 옮겨 받으려고 합니다. 저지랖아. 야 이 말은 어머니를 보며 그러면은 마이터장에 있는 내일도 됩니다. 감사합니다.